3D 비주얼미터 안녕하세요 쇼미더리템의 송지아입니다 이땜은요 3D 비주얼미터가 페달 튜너에 장착되었어요 코르그 페달 튜너 피치 블랙 커스텀 PBCS 모델입니다 가격대는 129,000원 이구요 얘의 특징은요 3D 비주얼미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좀 반응을 하고 있죠 미터가 페달 튜너에 최초로 장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쵸 보통 이렇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되어 있는 비주얼미터가 있었는데 페달 타입으로는 최초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입체적 표현과 다양한 디스플레이 모드를 통해서 좀 최고의 시인성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가격대는 129,000원 이구요 얘는 2008년에 출시가 됐어요 코르그 이 모델은 높은 감도와 시인성 그리고 견고한 내구성 등으로 좀 유저들한테 사랑받아 왔는데 그 새로운 모델로 이 피치 블랙 커스텀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피치 블럭은 혁신적인 시각효과로 굉장히 유명하죠 얘는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알루미늄 다이케스트 바디로 좀 오랜 시각 사용 가능할 수 있구요 여기 보시면 병렬 연결 가능한 DC 아웃풋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에 비해서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약 3배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길다는 거 망강 건전지를 사용하면 15시간이구요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하면 40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페달 투너로서는 가장 긴 배터리 수명을 장착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시인을 해볼게요 이게 4가지 디스플레이어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1번은요 보통 모드입니다 이게 쭉 파란색이 올라가면 초록색으로 가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정말 초정밀 플러스 마이너스 0.1센트의 정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 이게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구요 그 처음 노트와 끝 노트의 피치까지도 얘가 계속 강지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구요 두 번째는요 음.. 좀.. 하기 힘든 건데요 계속 움직여요 얘가 이제 내려와있죠? 이거는 올려달라는 얘기에요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멈추면 튜닝이 된거구요 세 번째 모드도 그 정도로 네 이것도 이제 초록색에 맞춰서 쭉 올려주면 됩니다 올라갔으면 이것 좀 내려달라는 얘기구요 네 뭐 이정도의 4가지 모드까지 딱 다 있어요 이것 4가지도 다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바 형태로 되어 있네요 네 자 여러가지 편한 모드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구요 어.. 보기 정말 편하고 반응 속도 빠르고 3D 디스플레이어 비주얼 밑으로 어.. 보시기 시행성이 너무 너무 좋은 그런 크루그 헬라티나입니다 아.. 이거 되게 좋네요 네 가격대도 적당하고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고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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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백 5 많이 나 혼자 뒤에 같이 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